안녕하세요 핀꾼님들 자각꾼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이렇게 알리에서 판매하는 스포키 두대를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두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협찬이나 광고를 위해서 받은 제품은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 구독자님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 제품들이 성능이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작동을 해보고 니켈로 배터리에 스포츠를 치면서 어느 정도의 성능까지 나오는지 한번 일단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리에서 구매하는 제품들은 사실상 성능이 극과 극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하나씩 보여드리면 우리 구독자분들 선택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알리에서 좀 저렴한 편에 속하는 스포키 두대를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약 가격대가 한 5만원대고요 이 제품은 한 7만원대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정도의 가격을 주고 샀는데 전혀 스포시 안되면 정말 열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연히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이 두 제품의 성능이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품이 어떻게 생겼는지 간단히 살펴보고 실제 배터리에 스포츠를 치면서 몇 티의 니켈까지 스포츠를 가능한지 한번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테스트에 들어가는 니켈 같은 경우는 도금니켈이고요 0.1T, 0.15T, 0.2T까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래서 혹시라도 0.2T가 너무나 잘 된다 그러면 0.3T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0.3T는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런데 광고 속에서 이 녀석은 0.3T 된다고 해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작은 녀석을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알림창에 이 녀석이 떠가지고 궁금하더라고요 사이즈 같은 경우는 핸드폰하고 비교했을 때 정말 작은 사이즈예요 그래서 간단히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좋은 미니 스포키 여보이긴 하는데 과연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앞쪽을 보면 이렇게 충전 LED가 있고요 이쪽에 전원 단자가 있습니다 전원 단자를 한번 켜볼게요 이렇게 전원을 켜게 되면 지금 볼트가 4V로 나오는데 이 4V가 우리가 캐페시터 스폿기를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5.3V에서 5.4V까지 올라가야지 만충입니다 지금은 전압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전원은 켜지지만 뒤쪽에 이렇게 아답터를 연결하지 않아서 지금은 4V에 전압이 나와서 정말 약하게 스폿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을 5.3V나 5.4V까지 충전을 해줘 볼게요 자 뒤쪽으로 연결되는 아답터 같은 경우는 12V에서 24V 사이에 아답터를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16.8V 충전기를 이쪽에 연결을 해서 한번 캐페시터를 충전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충전기를 꼽으니까 이쪽 충전 표시 단자에 LED가 들어왔고요 지금 4.1V 올라갔죠? 4.2V 그래서 이제 5.3V까지 충전되는 모습을 확인을 하고 그 후에 스폿 테스트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충전이 되는 동안 기능을 간단히 살펴보자면 이쪽에 0.1S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스폿봉을 댔을 때 몇 초 뒤에 스폿이... 뭐야... 갑자기... 충전이 안되면 이렇게 꺼지나 봅니다 4.6V 자 여기 보면 0.1S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스폿봉을 댔을 때 몇 초 뒤에 스폿이 되는지 표시를 해주는 것 같아요 일단 이 상태에서 한번 테스트 스폿을 해볼게요 왜 갑자기... 충전이 완료가 돼야지만 작동이 될 것 같아요 뭐 이래 끝나고... 근데 왜 또 충전 완료불은 들어와 있지? 자 이 위쪽에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폿을 칠 때, 스폿봉을 댔을 때 몇 초 뒤에 스폿이 되는지 설정하는 값인 것 같고요 이쪽에 INTT라고 있는데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폿을 한 방 치고 두 방을 칠 때 그 사이 값인 것 같아요 아니면 연속에서 딱딱딱딱 찾아 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INTT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속 스폿을 할 때 그 타임 값을 정하는 수치 같아요 그리고 1TR은 이제 스폿 강도 값입니다 자 ETR도 마찬가지로 스폿 강도 값이고요 그래서 1TR과 ETR을 조종을 하면서 강도 조종을 하면서 사용하는 스폿기인 것 같습니다 자 설정 같은 경우는 세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커서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플러스를 하면 올라가고 마이너스를 하면 떨어지고 간단히 이 부분에서 좀 3초 정도 0.3초 정도 주고 스폿 타임 값은 너무 높을 수도 있으니까 1TR은 10을 주고 ETR도 10으로 한번 해 볼게요 그럼 먼저 이 전류계 테스트로 전류값이 얼마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스폿을 치니까 지금 726A가 나오네요 상당히 약해요 719 734 723 약 700A의 스폿 성능이 나오는데 일단은 그러면 전류값은 이 정도로 확인을 하고 부족하다는 게 보이시죠 그럼 배터리에 한번 스폿을 쳐서 확인을 해 볼게요 자 가장 먼저 0.1T의 니켈을 한번 쳐 볼게요 정말 얇은 니켈이죠 0.1T 한번 이 녀석으로 스폿을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에 어우 스폿이 정말 약한 느낌이에요 너무나 약하죠 헐 정말 약한 느낌이에요 자 일단은 이렇게 스폿은 됐습니다 과연 0.1T는 붙어 주겠죠 그래도 오 그래도 0.1T는 붙었네요 야 0.1T는 찢어지는데요 그래도 자 0.1T는 이렇게 찢어지면서 한방에 성공입니다 힘은 전혀 없어 보였지만 그래도 0.1T는 이렇게 붙어주네요 이번에는 0.15T 자 0.15T를 한번 연결을 해 볼게요 자 힘할 테기가 없다고 해야 되나 자 방금 보셨지만 스폿기가 뭔가 힘이 부족해 보여요 자 0.15T는 그냥 떨어져 버리네요 자 그러면 이 값을 한번 올려 볼게요 스폿 타임 스폿 타임 강도를 1값을 한 20 이 값도 20 이래도 0.15T가 안 붙으면 이 스폿기는 0.1T용 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불꽃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모습이었어요 다시 한번 자 이녀석은 불꽃은 안 튀기고 연기가 나네요 스폿된 모습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스폿풍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생김새는 나쁘진 않은데 아이고 아이고 그냥 떨어지네 자 이렇게 거의 구멍도 안 나고 그냥 두두 떨어져 버리죠 마이너스 단자에도 해볼까요 25까지만 한번 더 올려보고 오 자 보이시는 것처럼 그냥 거의 열화가 생기는 듯이 불만 빨갛게 달아오르는게 보이시죠 이러면 별로 안 좋거든요 자 이렇게 스폿을 하면 열화도 좀 생기면서 탄내가 많이 나요 근데 심지어 안 붙어 0.15T도 안 붙어 5.4V를 유지하고 있는데 요거는 솔직히 안 쓰는게 나을 것 같아요 결론은 그냥 0.1T용 이거는 오늘 영상에 덧글 남겨주신 분 한 분을 추첨을 해서 이 녀석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혹시라도 네이블을 열어서 개조하실 분들은 좀 개조해서 사용을 하시든지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눔 이 녀석은 나눔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3000패럿짜리 두 개가 들어간 이 조금은 사이즈가 큰 녀석을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3000패럿짜리 두 개가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이 캐페스터가 가벼워요 실제로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3000패럿짜리랑 사이즈는 비슷한데 무게 자체가 상당히 가볍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3000패럿짜리인지 의심이 조금 들긴 해요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에 스위치가 있거든요 스위치를 키게 되면 액정이 들어오죠 자 이 제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5.3에서 5.4V까지 올라가야지 제 성능이 발휘되는 제품이고요 이렇게 옆쪽으로는 DC 단자가 있고 아래쪽으로는 C타입 단자가 있는데 DC 단자는 충전 단자를 알겠는데 C타입 단자는 C2C로 연결을 해도 작동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왜 달아놨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위쪽에 DC 단자를 연결을 해서 충전을 한 다음에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충전 단자 연결을 했고요 자 먼저 전류 테스터기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오 오 그래도 이 녀석은 힘은 좀 있어 보입니다 1261 나왔어요 1272 1292 1286 1284 자 이렇게 1280A때로 조금은 높은 출력을 내는 전류값이 측정이 됐는데 과연 배터리에는 실제로 잘 붙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지금 5.2V인데 5.4V가 되면 테스트를 시작을 할게요 자 먼저 0.15T입니다 자 0.15T의 니켈을 스포츠를 쳐볼게요 오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불꽃이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처럼 확실하게 튀겨주네요 힘이 달라요 작은 녀석보다는 오 느낌 좋아요 자 보이시는대로 열화는 살짝 보이거든요 너무나 높게 했나 일단 한번 뜯어볼게요 오 잘 붙었어요 보이시는대로 0.15T는 너무나 잘 붙었습니다 지금 스포타임 값이 좀 센 것 같거든요 그럼 이 녀석을 이 상태 그대로 0.2T를 쳐볼게요 0.15T는 열화가 좀 보일 정도로 너무나 잘 붙었기 때문에 0.2T를 쳐볼게요 이번에는 0.2T의 니켈 0.2T를 한번 쳐볼게요 오 오 스포티 되는 느낌은 상당히 좋아요 힘이 오 자 느낌상에는 붙었을 것 같아요 오 자 이 제품은 괜찮네요 그래도 지금 보이시는대로 0.2T도 이렇게 잘 붙었습니다 이렇게 찢어지면서 뜯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게 단점이 그냥 누를 수가 없네 이 구멍 안으로 뭔가가 누를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1펄스를 5까지 내리고 2펄스를 한 13까지 올려줘 볼게요 그리고 한번 쳐볼게요 오 자 보이시는대로 0.2T도 너무나 잘 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잘 휘지도 않는 0.3T 자 0.3T죠 0.3T를 한번 되나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0.3T까지 되면 대박이긴 한데 0.3T는 근데 쉽지 않아요 솔직히 어떤 스포기든지 0.3T는 쉬운 스포기가 많지는 않으니까 설정은 그대로 놓고 자 방금 치면서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턱 그렇죠 치면서 떨어졌죠 그런데 지금 보면 니켈 주위에 열화도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올려준다고 한들 붙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세팅은 1도 올려주고 1도 올려주고 2도 올려줄게요 2도 올려줄게요 오우 확실히 스포값을 올리니까 열화도 더 심해졌죠 힘은 더 좋아지긴 했는데 열화가 상당히 심합니다 오 우와 에이 깜짝이야 보시면 4개 중에 구멍이 하나만 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붙은 줄 알고 나머지 3개는 전혀 안 붙었고요 하나만 이렇게 자국이 남았네요 설정값을 계속 올리면 좀 더 강해지긴 하겠지만 열화가 너무 심해요 이러면 스포에 의미가 없거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대용량 배터리보다는 소용량의 배터리를 사용할 때 주로 사용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0.2T까지 가능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알리에서 판매하는 이 스포기 2종을 간단하게 비교하는 테스트 영상이었고요 혹시라도 이 제품들을 눈여겨 보셨다면 오늘 성능 테스트 참고하시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광고 영상이 아니라 이 제품을 사라는 게 아니라 또 추후에도 테스트할 만한 용품이 있다면 또 구매를 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구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한 분 추첨을 해서 이거 보내드립니다 0.1T만 사용하실 분들에게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작은 녀석 보내드릴 테니까 덧글로 신청을 해 주세요